우리 김초자님이 지금 빙어 얼음 끌로 또 깬다 하길래 찍어봅니다. 오오오오 사람들이 아직 못 믿어요. 이렇게 두껍게 얼어진지. 오! 아 굵기를 볼라 했는데 아쉽네요. 11, 16일입니다 오늘. 하나 깨서 두껴 볼라 했는데 그쵸? 대박이다. 대박으로 지금. 빙어 빙어. 아빙아 빙어. 얼음 두께 10cm가 훨씬 넘습니다. 15cm? 15cm 넘어. 우와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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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